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개인 사업에서 손을 완전히 떼지 않은 모양새고 대통령 아들의 사업 여행에 세금이 쓰여 이해상충 논란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은 백악관과 행정부 사이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현재는 집행중지 상태고 오늘 오후 진보적인 항소법원에서 심의하는데 연방항소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연방대법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이고 러시아 대통령은 여전히 방어합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가장 큰 지원을 받은 테슬러 CEO가 트럼프 대통령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자 소비자가 자동차 예약을 취소합니다. 나사에 30년을 근무한 엔지니어가 베네핏을 벌이고 우버에 합류했습니다.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빠른 시일 안에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존의 새로운 슈퍼마켓에는 종업원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LA타임즈가 에리카세리 현 시장의 재선을 사설로 공식 지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아버지 부시 대통령도 참여한 슈퍼볼은 결과와 해프타임 쇼 광고 모두 볼만했습니다. 레이디 가가는 노래 가사를 받고 반항과 거부 화합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의신입니다. 제가 그토록 찾고 찾았던 그 같은 내용을 먼저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카고 트리븐에 실린 글인데 이분은 제프 버스트라고 시카고 트리븐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까지 표현하지는 않았는데 그저 신문에는 독자의 글이 실리잖아요. 일반 독자의 글보다 굉장히 그 길이가 길고 결국은 그 시카고 트리븐에서도 굉장히 높이 샀던 글 같습니다. 제프 버스트라는 프랭크 폴트에 사는 사람의 글인데 이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지를 했는데 본인은 직업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 는데 아주 깁니다. 글이 내가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더 이상은 필요하다. 그리고 본인은 민주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글을 읽어보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미 우리들의 손주들에게 너무 많은 빚을 물려줄 처지에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돈을 정부가 더 이상은 맘대로 쓸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본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말합니다. 역시 자신도 여자가 낙태를 할 권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럴 때 왜 정부가 그들의 낙태하는 돈까지 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그 생각에는 반대를 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남북전쟁 이전에 노예제도를 지지한 것에 대해서 속죄하려는 그래서 여러 가지 흑인이나 그 밖의 소수 인종에 대해서 배려하는 정책을 하는 그 민주당의 기본 뿌리와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1960년대까지 민주당은 남부에서의 흑백분리 인종분리를 지지했었던 그 죄책감에 대한 속죄로써 여러 가지 웰페어 같은 것을 한다는 이것도 본인이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과거로 올라가면 역할이 조금 지금 바뀐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미국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이민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면서 그러는 사람들은 환영을 하지만 그러나 왜 그 이민자들의 모든 돈을 지금 돈도 없는데 대줘야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다 제치고 나서 그래서 나의 손주들이 그들의 생을 선택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빚이 너무 많고 정치인들은 공허한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과 지출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를 무척 싫어합니다. 이분의 얘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만하고 조심성이 없이 말하고 그리고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도대체 남을 배려한다든가 생각한다는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트럼프에게 투표한 이유는 무작정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 쓰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싫고 그리고 오가나이저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끼어들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 인종을 뭔가 계속 인종적인 것만 갖고 말하는 사람들 지식인들, 트리허걸, 그러니까 급진적인 환경 보호자들을 얘기를 하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싫어서 저는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진 빚을 갚아야지만 됩니다. 트럼프에게 내가 투표한 이유는 그야말로 이제는 더 이상 저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라는 것만으로 뽑을 수 있는 정치인, 대통령 그런 처지가 아니고 이제는 일할 그럴 사람을 뽑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분노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시위를 하고 또 불태우고 또 행진하고 다시 시위를 하고 입을 내밀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노래하고 연설하며 거부하고 기물을 파괴하고 그리고 정말 다 좋습니다. 원하는 만큼 나를 책망하십시오. 나는 개탄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를 해서 날마다 현재까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특히 정부의 지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한 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분도 계시지만 한 반 정도는 오늘 곧 뉴욕 데일리 뉴스에 실린 글인데 트럼프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있지도 않은 그런 대량 살상 같은 것을 언급을 하고 얼터너티브 팩트라고 얘기를 하고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혼돈만 주는 행정명령들을 발효를 하고 신임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인기가 없는 묘한 대통령 그런데도 낙관을 한다고 뉴욕 데일리 뉴스의 해리 그 시겔 씨가 쓴 글인데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가장 비완전한 순간에서 완전한 국가로 가는 방향을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신의 브랜드 가치만 높이고 미국 평판을 세계에 낮추기 때문에 미국을 오히려 이럼으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이 깊이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하는 반대의 의견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제 오랜만에 버니 샌더스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가 CNN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 보니까 트럼프를 이제는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TPP 같은 것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니 지금 행정부의 강요들을 지명하는 것을 보니까 완전히 사기다. 왜냐하면 예비선거 그리고 본선거를 치를 때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월스트리트를 강하게 비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억만장자를 자신들의 장관으로 했고 미국의 경기 불황을 일으켜온 주체인 그런 업계에서 그런 또 업체에서 일한 골드만삭스의 스티브 무누친이라든가요. 헤지펀드 매니저였었죠. 또 그리고 그 윌버 로스라는 사람을 또 재무장관 스티브 무누친은 상무장관이고요. 그리고 또 누가 이쪽 백악관의 전국 경제 자문위원으로 역시 골드만삭스의 게리홍 같은 것을 지명한 것을 보니까 정말 웃지 않을 수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야말로 굿 쇼맨이고 굿 TV가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CNN의 크리스 쿠머 모닝 뉴스를 진행하는 크리스 쿠머의 경우는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을 후보 시절에 강하게 비난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 쇼에서 적어도 트럼프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공약한 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크레딧을 받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역시 이 쇼에 출연한 데이빗 차일리안이라는 사람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은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약속했던 것에 대해서 생산성을 내놓지 않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크레딧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도 역시 지금 백악관의 웨스트윙에서 강한 액션 같은 것을 내놓고는 있지만 내놓은 것 자체는 크레딧을 받아야지 되지만 그 결과는 아직 지켜봐야지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민과 연관돼서 가장 포커스를 받고 있는데 긴 스토리를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먼저 워싱턴주의 제임스 로버츠라는 연방판사가 굉장히 평소에도 소수의 권리를 지지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던 판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을 집행하지 말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고 그러자 연방 법무부에서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항소법원이 그러면 연방판사 제임스 로버츠의 판결을 뒤집고 그대로 트럼프의 이민 행정명령을 지키라고 판결한 것이 아니라 딱 그 제동을 걸은 거죠. 그래서 이제 법무부의 항소에 대해서 판사의 중지 명령을 중지해달라는 항소예요. 그대로 행정명령을 하게 해달라는 그것을 거부를 하고 오늘 오후에 양측이 법적 브리핑을 해라. 그럼 연방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이쪽대로 그래서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오늘 결정이 안 날 수가 있죠. 이게 계속 결국은 연방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9항소법원 워싱턴주의 시애틀의 제임스 로버츠 연방판사가 이것을 중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항소법원이 오늘 오후에 이제 심의를 시작을 할 텐데 제9항소법원은 미국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법원입니다. 18명 판사 가운데 공화당, 공화당, 아니 민주당 대통령이 18명 판사를 임명을 했고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가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도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법무부를 시켜서 또다시 법적인 수순을 밟아간다면 이게 이제 연방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데 연방대법원이 지금은 4명, 4명이고 아직 그 대법관의 인준청문회까지도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지켜보는 것이고 그 사이에 계속 혼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난민이라든가 아니면 그 7개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일단 지금 올 수 있기 때문에 하인시 바삐 그 비행기가 있다면 정말 첫 번째 비행기를 타고 오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 행정명령이 발동되기 전에 백악관 내부에서도 또 행정부 내부에서도 스티브 배넌이라는 수석전략가는 이민자 영주권자 가진 사람까지도 다 조사하고 안 받아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국토안보부의 그 조한 켈리 장관은 어떻게 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 그리고 이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영주권은 미국에 와서 받아야지 되니까요. 마지막 그 비자까지 받은 사람을 미국이 해놓고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거부하느냐 이런 의견 충돌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고요. 있었고요. 있었던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를 시켜서 세틀 판사의 판결에 항소를 해라 했지만 그 사이에도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바로 또 그 전으로 돌아가서 그런 7개국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법무부와는 달리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일을 하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죠. 법무부 같은 경우는 미국 안에만 생각하면 되는데 국무부는 외무부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생각을 해야지 되고 국토안보부도 테러와의 전쟁이 중요한 그런 숙제 풀어야지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이란이라든가 이라크에서 미군을 위해서 통역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아이시스에 정보를 주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게 법무부와는 조금 그 입장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 그 npr 방송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종합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1970년부터 미국의 난민이 뭐 몇백만 명이 들어왔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 난민 가운데 한 명도 테러와는 연관이 없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2주일 넘기고 3주일째인데 정말 혼자 가는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혼자 가는 정책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이고 이게 합법적인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발동을 할 때는 오바마 대통령도 많이 겪었지만 굉장히 역풍을 맞게 되죠.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특히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이민 같은 것 데카 프로그램 젊은 청소년들을 추방하는 것 이런 금지 같은 것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행정명령이라는 게 굉장히 쉽고 빠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처럼 법적인 도전을 받게 되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모험이 되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데카 이제 어린이들 추방하는 것을 금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 공화당이 의회를 컨트롤했기 때문에 권력 남용이라고 그 당시에 그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대통령이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아니라 킹이라든가 아니면 제왕처럼 군다라고 얼마나 비난했는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공화당이 지금 그 공화당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조용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존 맥케인 아리조나주의 상원의원 같은 경우만 조금 원래 그 이단아라는 얘기를 듣는 것처럼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미국에서도 시리아 태생의 그 모하메드 크아일루자라는 뉴저지주의 그 페사익이라는 그 카운티의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은 이제 그 오바마의 행정 오바마가 아니라 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대되는 그런 어떤 그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하고요. 굉장히 지금 그 미국 내부적으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많은 그 사람들과 싸우고 있고 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어떤 것을 그 포커스를 받고 사람들이 반대 의견이 있을 때 자신에 대한 그 지지도가 더 많아지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렇고 외부적인 이슈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 자신이 캠페인을 했을 때와는 다른 행보도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토가 정말 그 구태의연한 구시대의 유물이다. 하나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니 결국은 그 나토 회의에는 간다는 거잖아요. 가서 이제 분담금 뭐 늘려라 하는 얘기를 할 테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팍스 뉴스와는 자주 인터뷰를 하잖아요. 빌 올라일리와 인터뷰에서 이제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왜 비난하지 않는가 왜 지지하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모든 나라와 잘 지내야지 되고 또 특히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아이시스와도 싸워야지 되는데 당연히 잘 지내야지 되지 하니까 트럼프를 그토록 지지했었던 빌 올라일리가 그런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살인자잖아 킬러인데 말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 킬러인 것 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킬러가 있다. 미국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조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조금 뒤늦게 켰었어요. 이 부분입니다. 네 와우 하죠. 왜냐하면 푸틴을 방어하면서 미국은 그러면 무고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국내 이슈 국외 이슈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지 2주일 3주일째이기 때문에 갈 길은 아주 멉니다. 어제 그 슈퍼볼 안 보신 분들은 그 경기 자체로 원래 스포츠 팬이셨다면 굉장히 조금 아쉬워 하셨을 만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슈퍼볼이라는 것은 미국의 스포츠인 것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프란치스코 교황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겠어요. 잠시 뒤에 슈퍼볼 얘기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도 이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시작이 되죠.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대단한 스포츠 맨이잖아요. 스포츠 팬이잖아요. 빅 팬이라서 올림픽 할 때도 트위러로 뭔가를 얘기를 했고 월드컵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아르헨티나 주십니까. 그런데 이번에 슈퍼볼 때는 처음이었습니다. 슈퍼볼이야말로 훌륭한 이처럼 스포츠는 상징적이어서 문화도 서로 교유류가 되고 세계적으로 마음이 합쳐질 수도 있고 서로 우정 같은 것을 함께 보면서 나눌 수도 있어서 결국은 선수로 운동장에서 참여를 하던 아니면 슈퍼볼을 보던 이런 것은 자기만의 이득 같은 것을 넘어서 희생하고 경기할 때 그런 건 있잖아요. 충실해야지 되고 그리고 룰을 따르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 이런 것을 다시 일깨워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슈퍼볼을 시작한 결과는 너무나 잘하실 테고 그야말로 전례 없는 컴백을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했었잖아요. 세 번째 코러까지 이렇게까지 점수 차이가 10점 이상 났었죠. 10점. 그리고 이 슈퍼볼에서 이긴다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정확하게 알아맞혔어요. 원래 그 인터뷰할 때 팍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예상하느냐 했더니 코치하고도 친하고 코러백하고도 친하잖아요. 코러백이 브래디가 지지를 했고요. 그래서 이길 것이다. 아주 팽팽한 싸움이 되기는 할 테지만 그러나 패트리어츠가 이길 것이다. 몇 점 포인트 차이로 8포인트 했는데 이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연장전까지 가서 이긴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슈퍼볼 광고도 많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이민자가 미국을 일으켰다는 것을 그 기업의 ceo를 통해서 버드와이저처럼요. 버드와이저가 원래 처음에 미국 회사는 아니었지만 미국으로 와서 또 만든 미국의 버드와이저를 만든 그런 회사니까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너무 많은 좋은 현대 광고도 있었고 등등이 있었지만 해프타임 쇼는 실망하셨어요? 저는 실망하지 않았는데요. 레이디 가가는 역시 레이디 가가도군요. 슈퍼볼 때는 항상 좀 앞에는 좀 애국적인 이런 모습 일단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레이디 가가도 역시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그것도 저쪽 제일 경기장 꼭대기에서 마치 그 서커스단처럼 몸에 그 와이어를 매고 그리고는 이제 이 정도 노래하다가 쫙 내려오더군요. 오디가 아트리의 미국을 대표하는 폭 싱어, 송라이더 This land is your land. One nation, under God, indivisible,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 네, 그렇죠. 신화 아래 누구나 다 자유, 정의 같은 메시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이디 가가가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레이디 가가의 노래를 들어보니까 Born This Way 그 노래를 제가 유난히 좋아하거든요. 노래를 하다가 중간쯤에 내가 Born This Way 이렇게 나는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시작하는 그 가사에서 그래서 Born This Way 그 사람이 동성애자건 성전환자건 어떤 형태건이라고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오바마 행정부 때 했었던 동성애자라든가 성전환자에 관한 권리 보호, 보장해주는 그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게 된 데는 이반카 트럼프라는 딸의 영향이 좀 컸었던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밖에 나가셨던 분들은 길이 좀 한가하셨죠. 전부 그 슈퍼볼 보시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또 교회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런 큰 이벤트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제 경기 아주 공정하게 하는 그리고 레이디 가가의 여러 가지 공연 13분 조금 넘던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참 미국적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아팠기 때문에 부부가 다 병원에 입원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는 참석을 하지 못했지만 나왔잖아요. 휠체어를 타고 구장에 와서 동전 던지기로 순서 정하는 그것을 대통령이 하는 전직 대통령이 하는 모습도 역시 미국이었습니다. 네 애틀란타가 경기에는 졌지만 선택권은 가졌습니다. 그리고 91살이나 된 전직 대통령이 결혼한 그 뒤에서 보니까 바브라 부시 여사가 이렇게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동전 던질 때 이제 가만히 잡고 있던데 결혼한 지 이 두 부부가 72년이나 됐습니다. 요즘 미국으로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일이죠. 자 이렇게 슈퍼벌이 끝나고 나면은 지금이 2월 6일입니다마는 한 달이 지나가고도 일주일 정도가 지나갔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2월 달 지나가고 나면은 3월 달부터는 굉장히 여러 가지 각 지역에서 선거가 있는데 특히 로스앤젤레스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잖아요. 어제 주로 사람들이 신문을 많이 보는 날이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일단 일요일에 사설에서 에릭 가슬리 현 시장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3월 달에 이제 선거가 있죠. 그리고 4월 달에 34지구의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 로버트 안 한인 후보가 나간 예비선거가 있고 6월 달에 본선거가 있던가요. 그리고 5월 달에도 역시 시장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뭐 되지 않으면 또 한 번 선거를 치러야 될 수도 있고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릭 가슬리가 굉장히 럭키 했었다. 왜냐하면 그가 시장이 되고 나서 로스앤젤레스가 아주 큰 도전 같은 것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웠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진 같은 것들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이제 에릭 가슬리가 오바마 대통령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잖아요. 에릭 가슬리가 힐러리 클린튼 뒤를 이어서 대통령의 꿈을 꿨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교통기금이라든가 연방자금도 로스앤젤레스에 많이 끌어왔기 때문에 좋았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지난번에 이제 이쪽 바리안 같은 것을 내는데 에릭 가슬리가 힘썼는데 하나는 M이든가요. 지난해에 매주 M이 71% 많은 지지를 받고 통과가 됐는데 앞으로 이제 세금으로 10억 100억 1000억 1200억 달러를 40년 동안 걷어서 그것으로 이제 대중교통수단을 만든다는 거 기간산업을 쫙 만든다는 거 요즘 뭐 M트랙이라든가 아니면은 열차 타고 다니시면서 자동차 운전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오렌지 카운티 로스앤젤레스로 통근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것을 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뭐 직접 발의하진 않았지만 매주 HHH도 역시 공채 발행 안이었었잖아요. 12억 달러 홈리스 피플들의 주택을 지어주기 위한 로스앤젤레스에 한 2만 8천 명이 있는데 요즘은 점점 다운타운 쪽에서 코리아타운으로 많이 홈리스 피플들이 와서 코리아타운 아주 한가운데도 많이 있는데 이 안은 뭐 시의회에서 발의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에릭 가셀이 시장이 처음에는 항상 그 반응이 좀 늦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LA타임즈가 지적하기를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득이 되지 않는다던가 해가 된다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발언도 하지 않고 했는데 좀 이제는 하고 있다 해야죠. 뭐 재선에 가까워 왔으니까는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출마한 사람이 10명이나 있는데 다 그 아주 뭐 좀 흥미로운 아이디어 같은 것도 내놓지만 아이디어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디어만 갖고 하면은 시행착오 같은 것이 아무리 훌륭해도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이제 선거하고 이럴 때 그 5년 반 이제 그 앞으로도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이 있는 이미 한 번 시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에릭 가셀이를 뽑는 게 좋을 것 같고 공식적으로 지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 에릭 가셀이 시장이 310만 달러나 이미 그 선거 기금을 모아놨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의 미래를 위해서는 유일한 선택이 에릭 가셀이다 하는 게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생각입니다. 잠시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다가 요즘은 주말에도요. 주중이랑 똑같습니다. 뉴스를 보는 것이 주말에 뉴스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이 볼 때도 있어요. 주말 맞아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주말은 또 사실은 비밀인데요. 큰 비밀인데요. 뉴스를 더 많이 보더라도 방송을 하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훨씬 재미있습니다. 방송하는 게 사실은 큰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게 지금 다 여러 가지 이민 행정명령 다른 나라와의 관계 나오는데 결국은 문제는 경제다 이거잖아. 왜 여기가 아직 안 나오지 하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뉴욕포스트가 지적을 했더군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경기 경제가 정말 어려우면 살기가 어려우면 그것도 도시하고 시골하고 굉장히 다른가 보다 하는 짐작을 요즘 점점 더 깊게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도시에서는 꼭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인도주의적인 것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게 되는데 경제가 당장 내 입 안에 들어갈 쌀과 빵이 없으면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특히 이제 제조업이 아주 예전에 좋았다가 지금 거의 망한 그런 곳의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흠집이 있더라도 그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고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이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으니까 기회를 새 사람에게 주자 하는 게 충분히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의 재산 같은 것을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넣어놓지 않아도 넣어놓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봐주고 저것도 봐주고 경제만 살려라 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은 아들들에게 그 비즈니스 경영권을 맡겼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은 뭔가를 좀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요. 이방카 같은 경우도 백악관에 아예 그 사무실을 차려놨잖아요. 그러면은 국정에 관여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액세서리라든가 패션 거기에서는 실제적으로는 내려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두고 그런데도 가만히 보면은 아주 수입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와인에 관한 로열티 로열권 같은 것 판권 같은 것 여기에서는 이름을 빼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와 딸과 아들들이 비즈니스에 이렇게 좀 얽혀있는 이런 문제들이 아직은 지지자들에게 아무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요. 두 번째 아들 에릭 트럼프가 며칠 전에 우루과이를 갔는데 우루과이를 갔을 때 갔을 때 어떤 국정운영 이런 것으로 간 것은 아니에요. 인수팀에서는 일을 했지만 본인의 그 사업 때문에 갔는데도 시크리티 그리고 국무부 스탭들이 시크리티가 호텔에 묵어야지 된다든가 뭐 국무부의 스탭들이 호텔에 묵어야지 된다든가 여기서 같이 간 사람들이요. 그런 것으로 호텔값만 이틀 있었는데 10만 달러를 세금으로 썼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사업차 갔는데 물론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경호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아들이 사업을 하러 갔는데 국무부 스탭이 왜 가지 이거 이해상충 아니야 하는 얘기가 벌써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트럼프의 거기에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세금감면을 많이 일으켜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언제 할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보면 쉽게 시작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폴라이언 하원 의장이 첫 번째 포커스를 두는 것이 오바마케어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기간산업 그래서 세금은 봄이 되면 시작을 할까 하는데 봄에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가장 빨리 대통령이 세금감면 안에 서명을 한다면 그게 가을이나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금감면안이 발동이 되고 어떠한 형태의 결과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오려면 이게 또 1년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다리는 때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전에 레이건 대통령 때를 보면 1980년대 초에 보면 1983년까지 어떤 경제정책 세금감면 정책에 효과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82년도에 공화당이 하원에서 26석이나 잃어버렸었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도 세금을 감면을 했지만 그 당시에 어떠한 세금률보다도 지금이 더 낮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레이건 대통령이 그때 그랬던 것처럼 이제 빨리빨리 어떻게 해서 세금감면의 효과가 좋은 방향으로 나온다는 전제 아래 하더라도 2018년이면 이게 지금 기다릴 수가 있겠는가 빨리 해야 된다 하는 게 지금 뉴욕포스트 뉴욕포스트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잖아요. 이제 걱정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촉구를 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금요일에 제가 우버의 ceo가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 자문에서 내려왔다. 사임을 했다. 왜냐하면 내부의 직원들도 너무 반발을 하고 우버의 소비자들이 이거 아닌데 하고 우버 대신에 리프트에 사인해라 우버 캔슬하고 하니까 결국은 내려진 결정이었는데 그와는 달리 일론 머스크는 아주 가깝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게 저로서는 왜 눈에 띄냐 하면 많은 공화당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테슬러라는 자동차사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으면 전기 자동차를 그 정도로 개발할 수가 없었고 지탱할 수도 없었다 했었는데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무척 싫어했죠. 미국식이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하더니 그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마음을 바꿔서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테크놀로지 회사의 CEO들이요. 애플의 팀쿡이나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페이스북의 페이스북은 너무나 마크 조커버그와 트럼프 대통령이 사이가 나빠서인지 셔리 샌드버그가 참석했었고요. 백악관 회의에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회의에는 나갔지만 뭐 우버라든가 테슬러의 CEO처럼 대통령의 경제 자문으로 일을 하지는 않았는데 테슬러가 이렇게 테슬러의 CEO가 일을 하고 나니까 지금은 테슬러의 전기 자동차를 사려고 사람들이 몇 년을 기다려도 좋다 돈까지 넣고 예치하고 했는데 그런 것을 굉장히 지금 취소를 하고 있대요. 그에 비해서 이제 구글의 공동 창업자가 셀게이브린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6살 때 구소련에서 미국으로 왔는데 그 당시에 본인이 미국으로 올 때는 미국과 구소련이 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나를 받아줘서 내가 열심히 미국에서 살다가 이렇게 구글의 공동 창업자까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테크놀로지 업계에서도 트럼프의 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일론 머스크처럼 꼭 이민 행정명령에는 본인도 반대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 이런 것 때문에 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꼭 단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쓴소리도 하겠다고 계속 남아있다고는 하는데 그 사이에 테슬러 자동차의 팬들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테슬러 CEO와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우버 그리고 아마존 참 이것도 빠른 시일 안에 온다고 하니까 좋아해야 되는 건지 불안해해야 되는 건지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마존 고우죠. 컨비니언스 스토어 보통 이제 한 만에서 4만 스케어 푸트 정도 돼서 뭐 프레쉬한 과일, 채소, 계란, 비어 앤 와인도 있는데 4천 가지 아이템 정도 있는데 아마존 사람들 딱 가서 전화기로 무만하면 캐셔도 없고 그저 나올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서 돈이 다 크레딧 카드처럼 지불돼서요. 그런데 문제는 맥시멈 그 마켓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종업원을 10명 정도로 하고 보통 한 2명 정도로 한다고 더 써니 보도를 했는데요. 영국 언론이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보도를 했는데 일반 그로서리 스토어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한 89명 정도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2명 많아야 10명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게 결국은 자동화가 사람들 직업 가져가는 게 되겠죠. 그리고 사람도 이제 물건 훔쳐가는 것 이런 것을 관리하는 그런 게 중심이라고 하고요. 우버가 사실은 구글이 먼저 이런 거 연구했었는데 마크 모어라는 나사에서 30년 동안 일한 엔지니어를 합류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2010년도에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날아다니는 자동차에 관한 보고서였어요. 그래서 우버가 지금 사람들이 5,500만 명 정도가 우버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해서 어떻게 하면 날아다니는 자동차의 의미가요. 이제 좀 작은 것이죠. 헬리콥터와 마찬가지인데 작고 땅에 이렇게 오고 말하자면 에어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정말 30년 동안 일해서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좋은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데도 미래를 위해서 뭔가 건설하겠다고 우버로 갔답니다. 다시 로스앤젤레스는